형주야, 그러지 말고 오늘 집에 데려와라 같이 밥 먹자 오늘? 인사 시켜달라고? 엄마는 네 여자친구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,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서로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, 정식으로 날 잡아서 소개시켜 드릴게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알았어 왜 그렇게 겁을래요? 우리 엄마 만나는 거 겁나요? 겁나죠, 그럼 좋아하는 사람, 부모님 만나는 건데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실 텐데 왜 그런 얘기래요 형주 도련님 여자친구 생겼대요? 응 우리 형주는 끝까지 갈 생각 안 하면 여자 안 만나는 성격이거든? 결혼까지 생각하고 시작했을 텐데 누굴까?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아가실까? 솔직히 나 형주 씨 어머니 만날 자신 없어요 윤희엘 씨 왜 당당하지 못하죠? 나랑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나요, 형주 씨는?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사랑하는 여잔데 난 끝까지 갑니다 한 번 사랑하면 윤희엘 씨 당신이 나보다 더 멋진 남자는 만날 수 있어도 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날 믿어요 언니 아까부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? 세라니 말이야 우리 형주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때 호텔 갔다고 떠들어대면서 우리 형주 앞길 막는 건 아니겠지? 설마요 약 타서 형주 도련님 호텔 끌고 간 걸 우리가 아는데 왜? 아니야 이런 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말시민이? 응 너 나 좀 만나자 집으로 가면 돼? 석여동 동생 가게로? 알았어 언니 어쩌려고요? 동생 가자 네? 저기 승미가 지금 온다네 승미 언니가 갑자기 왜요? 저 그때 세라니랑 형주랑 호텔에 간 거 알고 둘이 결혼 얘기 꺼내려는 거 아닐까? 어머 그런가? 선생님이 내준 숙제 컴퓨터로 찾아서 해야 하는데 넌 왜 게임만 해? 조금만 더 할게 집에선 엄마가 게임 못 하게 한단 말이야 저번에 니네 집 놀러 갔을 때 니네 엄마 봤잖아 니네 엄마 공부만 시키고 좀 무섭긴 하더라 너 같은 애랑 친구하고 집까지 데려왔다고 엄마한테 혼났어 엄마가 가난하고 유연한 집 애들하고 놀면 안 된대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나까지 버린다고 그럼 너 왜 엄마 말 안 듣고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야? 게임 실컷 하려고 엄마가 친하라는 애들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들 엄마도 공부만 시켜 엄마한테는 다른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거짓말 시키고 온 거야 너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나 다른 애들한테 너네 집에 온 거 소문나면 안 돼? 야 홍수지 하고 있는데 꿈을 어떻게 해? 너 가 나도 앞으로 너랑 안 놀아 웃겨 너랑 친구하면 내가 더 손해거든? 내 헤어밴드 내놔 이거 네가 나한테 준 거잖아 아깐 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내놔 거지같이 남의 것만 얻어 쓰는 주제? 너 거지 아니야 야 거지 맞잖아 아니야 너 야 너희들 왜 그래? 우리 애 얼굴 좀 봐요 이거 흉치면 어쩔 거예요? 죄송합니다 병원에 같이 가시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런 거 안 가르치세요? 친구를 때렸으면 사과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수지야 친구한테 사과해 쟤가 먼저 때렸단 말이에요 나한테 거지라고 댔단 말이에요 어머어머 쟤 명랑한 것 좀 봐 아빠 없이 엄마 혼자 돈 버느라 애들 가정교육 제대로 안 시키는 거 거 자랑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잘못한 건 쟌데 왜 엄마가 쩔쩔매? 쟤네 집이 우리 집보다 잘 살아서 그래요? 수지야 너 버릇 없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? 사과해 빨리 싫어! 수지야! 수지야! 아니 뭐 저런 애가 다 있어? 정말 사는 수준답게 애가 엉망이네 아니 그래서 엄마가 저런 애가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? 사는 수준 닮아서 애가 엉망이라니 그거 애들끼리 싸운 거 가지고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 뭐라고요? 그렇잖아요 애들 싸움인데 거기다 부모 사는 수준까지 갖다 붙이면 돼요? 만보가 제발 좀 어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 수지 따끔하게 혼낼게요 다홍아 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? 만보가 좀 어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 저랑 같이 병원 가시죠 됐어요 제가 뭐 병원 갈등 없어 온 줄 알아요?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 교육 좀 제대로 시키시라고 왔어요 가자 야 고당웅 너 무슨 죄 졌어? 왜 이렇게 저 자세야? 죄 졌지 애들한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엄마인 채 더럽고 치사해도 사과하고 끝내야지 언제 커지면 학교에 불러가야 하고 우리 수지 더 초라해질 거고 참아야지 어떡해 아빠 없이 커서 버릇없다는 말 듣고 싶지 않을 때 버릇없다는 말 듣고 싶지 않을 때 혼자 자신 기억이 진짜 힘들다 아휴 수지도 상처 많이 받았을텐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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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썽 피우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겠어 애가 잘못한 거 아니래도 소지야 어떤 부모는 자식 키우는 거 귀찮고 힘들어서 보육원에 버리는 사람을 됐대 우리 엄마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 키워주시잖아 왜 말썽 피워서 아빠 없어서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어 왜 엄마를 네 친구 엄마 앞에서 빌게 해 몰라 엄마 미워 오빠도 미워 다 미워 엄마 엄마 배고파 우리 딸 배고파? 좀만 기다려 에휴 졸구소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뭔 난리야 어? 아빠 나 왔어요? 너는 누가 반긴다고 맨날 와 엄마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 어서와 배고프지? 얼른 밥 차려줄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니 여기가 무슨 무상 급식소냐? 맨날 자주 와서 밥 달래게? 그러게 진짜 양심들도 없어 아 여보 내가 좋아요 이렇게 내 새끼들 와서 밥 먹는 거 당신 그렇게 역정 내실 거면 사우나 가시던지 집에 가시던지 안 간다고 이 년은 왜 맨날 나 못 쫓아내서 난리야 내 쫓긴 누가요? 그럼 손님 몰려오기 전에 애들이랑 같이 식사하세요 평생 너도 아이 일란 일란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여기 화영이 친척 오빠 있으니까 화영이 욕 절대 금물이에요 하셨죠 어머니? 알았어 매일 지젝끼리 뭉쳐서 저녁 먹고 들어오겠다 이거지? 다음 달 어머니 용돈 6만 원에서 3만 원을 줄일 거야 아니지 그전에 모든 걸 끝내야지 아무튼